제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,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석 달치 상수도 요금을 50% 일괄 감면합니다. 감면 대상은 일반용과 대중탕용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진행되며, 제종시는 석 달 동안 8억 6천 8백만 원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 단, 일반용 업종에서 공공기관과 대기업, 대학교와 군부대, 골프장은 제외됩니다.